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대비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합격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개요인데요. 자격증 개요. 건설기계설비기사는 과거에는 건설기계기사로서 표현이 됐었죠. 제가 학부 다닐 때는 건설기기사로 해서 취득을 했었고 이 건설기계기사 자격증은 건설산업 분야에서 기계에 관한 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의 플랜트 설비를 위한 기계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필수 고가기술자격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주택공사라고 해서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를 취득을 했어야 했고요. 요즘은 주로 플랜트 설비 분야, 기계설비 분야 쪽에서 필요로 한 자격증이 건설기계설비기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사, 공기업 쪽에서 좀 요구되는 이런 자격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자면 남부발전이라든가 서부발전, 동부, 북부발전 이런 발전주식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회사들이 입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많이 취득을 했고 또 여러 공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중에서 보통 예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서울시라든가 인천 각 지역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단, 공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철도코레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도 있죠. 그런 공기업도 있고 한수원이라고 해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식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쪽에서도 우대하는 이런 자격증이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또 기계직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취득을 하고 있어서 가산점을 받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고 그 다음에 군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응시과목 시험 대비해서 기사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종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는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은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에게 필수적인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또 추천할 만한 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건설기계설비기사가 있죠. 이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경부터 시행령이 발동이 돼서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라든가 건설기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법에 따라서 우대를 받는 그런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에 또 관심을 갖는 이런 분야 말씀드렸었는데요. 건설업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자격증일 거고 또 감리전문업체, 감리전문업체에 가려면 자격증은 또 필수일 수 있습니다. 경력과 함께 그때 이제 플랜트 설비라든가 또 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이쪽 분야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요구가 좀 되고 있고요.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도 필요하죠. 엔지니어링 등급 이런 걸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한 이런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블랜트 설비업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체 이런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쪽에 종사하려면 이런 자격증들을 갖고 있어야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이렇게 해서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관련학과 전공자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졸 졸업자라든가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응시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계계열 학과 기계계열 학과 졸업한 사람들은 당연히 응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계계열이 아니더라도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는 전기를 전공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응시 자격이 되는 것이죠.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들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쪽에서 비중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기계설비 기사 자격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꼭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자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응시 자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문대 졸업자 중에서 3년제나 2년제를 졸업한 분들 각각 1년과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분야입니다. 역시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대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무 경력 2년을 갖고 있고 하면 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이런 응시 자격은 공통적으로 어떤 분야든 어떤 자격증이든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자격 소지자 중에서 전공학자,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자격 소지자들 같은 경우 동일 유사 분야에 다른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응시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 종목 외국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 분야 산업기사 갖고 있고 실무 경력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응시 가능합니다. 또 동일 분야 기능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실무 경력 3년을 더해서 기사 응시 자격을 가질 수가 있고요. 순수하게 경력자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서 보자면 동일 분야에 또는 유사 분야에 실무 경력 4년을 갖고 있으면 기사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리고 일부 동일 분야 다른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사 응시 자격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에게 응시 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방법을 보게 되면 모든 산업기사 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봐야 되고요. 건설기계 설비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3번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에서 총 3번의 응시 기회가 있고 감옥은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 감옥당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30분이 주어져서 5과목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필기를 합격하려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요 가락을 면하고 감옥당 40점 미만이면 가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 됩니다. 100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문제 중에서 가락 없이 60문제 이상, 60문항 이상 맞추게 되면 합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필기는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산업기사부터는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당 8문제 이상 8문제 이상 맞춰야지 됩니다. 전체 평균은 60점이 넘어가는데 100개 중에서 내가 60개 이상은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1과목이 재료국학인데 재료국학에서 내가 7개 100개 못 맞았다 그러면 가락에 해당이 됩니다. 7개 맞으면 35점에 해당이 됩니다.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35점에 해당이 됩니다. 8개 미만으로 맞추게 되면 가락으로 인해서 전체 평균이 60이 넘어가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필기는 준비를 하는 거고 22년 3회부터는 전면 시험이 CPT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상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지면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CPT로 시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감옥 기사 자격증 특성상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장 한 장을 나눠줄 거예요. 필요하면 또 더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연습장은 제출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앞뒤 백지로 해서 일단 한 장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풀면서 시험을 보고 시험 볼 때는 필기 도구하고 당연히 계산기는 가져가야죠. 계산기는 가져가서 시험을 보고 사용한 연습장, 연습지는 제출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기 시험은 필다평으로 시험이 치루어집니다. 필다평 2시간 30분, 2시간, 2.5시간이니까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 동안 시험 문제가 16문제에서 19문제 정도 크게 해서 큰 버너스로 해서 주어져요. 이 문제를 2시간 30분 동안 충분히 풀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간식이다는 얘기죠. 필다평은 주간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역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면 실기 시험도 역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를 다 합격해야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3번이 있다. 필기 3번, 실기 3번 총 3번이 있다. 1회 시험은 보통 2, 3월에 있고요. 2회 시험은 4, 5월에 이렇게 있고 3회 시험은 8,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실기 시험까지 끝나면 거의 10월 11월 초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 시험 응식 할 수 있는 기간이 만 2년이 주어져요. 필기를 합격하면 합격 발표자 날로부터 만 2년 안에 실기 시험을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응시해서 취득을 하는 게 좋죠. 기다릴 필요성이 없고 나중에 봐야지 그러다가 필기까지 불합도 기간을 넘겨서 필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기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필기 시험은 2022년 3회 시험부터는 CPT 시험으로 해서 바뀌었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고선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큐넷 사이트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관리하는 이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자격검증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큐넷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큐넷.or.kr slash cpt slash index.html 치고 들어가시면 물론 이제 큐넷 사이트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배우락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모의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두 번 해보시고 가도록 하시고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보러 가면 한 번씩 연습을 시켜요. 연습을 시키고 응시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합격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합격률과 실기합격률인데 지금 파란선은 필기합격률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실기합격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4년치에 대한 합격률을 표해 해놨는데요. 전진적으로 필기의 합격률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설비기사가 과거에 비해서 응시생들이 많이 저조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일반기계기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들 건설기계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 일반기계기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90년도 후반에 접어들면서 건설 분야가 좀 이제 위축이 됐죠. 위축이 되면서 일반기계기사로 자격증이 또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이 건설기기기사와 비슷하게 변했어요. 제가 일반기기사를 취득하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과 감옥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 건설기기사 감옥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고 특히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20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전 그런 시험 유형이 일반기계기사의 필답형이랑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어서 지금 건설기계는 변하고 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건설기계가 이제 응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이 건설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당분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합격률도 보면 필기합격률이 그렇게 50% 이상이 다 되죠. 50% 이상 20년도에는 60% 거의 70% 이상 지금 21년도에는 8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시생들이 좀 작고 응시생들은 작고 그리고 합격생들은 상대적으로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합격 응시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합격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이 되겠네요. 그 정도 40-50% 정도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향후에는 있다. 점진적으로 그런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 정도 평균 60% 정도의 합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합격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9년도까지는 건설기계 설비기사도 복합형 이었습니다. 필다평과 작업형 둘 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20년도부터는 완전히 필다평으로 바뀌면서 시험 출제 분야 분야가 약간은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실기 합격 전략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합격률은 60%대 실기 합격률이 60%대 필기 합격률도 한 70%대 이렇게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자라면 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기 과목 출제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필기 과목이 다섯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재료역학 기계연력학 기계유체역학 그리고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그리고 건설기 일반 및 플랜트 배관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은 네 과목 일곱 과목이죠. 일곱 과목입니다만 시험 과목으로는 다섯 과목으로 해서 각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100문제 시간은 30분씩 해서 2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재료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수업 자체는 구민사에서 출간되는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재료역학은 10개 챕터로 구성을 해놨어요. 힘과 모멘트 평형 응력과 변형률 평면도형의 성질 비틀림 보속의 급힘 보속의 응력 보혜처짐 기둥 조합응력과 모아원 부정정보 이렇게 해서 챕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응력과 변형률 부분은 정적 힘의 평형을 바탕으로 한 응력과 변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주로 되고 이거에 대한 또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률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5문제에서 약 6문제 정도 이상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꼭 공부를 해야지 되는 정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장의 비틀림 편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 이 파트에서는 거의 10문제 전후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비틀림과 보의 굽힘 이쪽에서는 정적 모멘트 평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수직 응력 굽힘 응력 이라고 하는 거 굽힘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단면계수분의 굽힘 모멘트 이렇게 비틀림 편에서는 비틀림 전단 응력은 극단면계수분의 비틀림 모멘트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는 응력을 구하는 이런 표현식 중요한데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응력을 계산하려면 단면계수라든가 극단면계수 이런 값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값들은 평면도형의 성질 이 파트에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을 정리해서 4장 뿐만 아니라 보부분 그리고 기둥 기둥 문제까지 풀어야지 돼요. 기둥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평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조화북력과 모아원 이쪽 파트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9장의 조화북력과 모아원 특히 조화북력에서 최대 최소 주응력이라든가 최대 최소 전다능력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에 대한 표현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그마 원투는 2분의 평면 능력에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제곱 플러스 타워 X Y 제곱 최대 최소 주응력 구하는 최대 최소 전다능력 구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제곱 플러스 타워 X Y 제곱 이런 표현식들 이런 표현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재료역학 과목은 필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설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기계설계학이 2차 필답형 시험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기계설계학 이걸 못하면 필답형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기계설계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선의수 과목이 재료역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적어놓은 이런 공식들 이런 공식들 이런 공식들과 관련해서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공식들이 바로 기계설계 쪽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재료역학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자격증 지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일단 이 과목이 기계연력학입니다. 기계연력학 교재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특히 1법칙과 2법칙이 중요하죠. 1법칙과 2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이 연력학의 기본 성질 2,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연력학 1법칙 2장에서도 연력학 1법칙이 선호 문제에서 2, 3문제 정도까지 근데 이제 커플이 되죠. 전반적으로 커플이 돼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게 돼요. 연력학 1법칙 1법칙이라고 하는 건 열과 1의 출입이 있을 때 에너지 보존 관계식을 연력학 1법칙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에 대한 표현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연력학 1법칙을 소화할 수가 있는 면이 있고요. 특히 또 3장의 이상기체 중요하죠. 이상기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상기체 쪽에서도 적어도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특히 상태 변화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상태 변화를 적용해서 내용 정리를 하게 되죠. 정적 변화 정압 변화 등온 변화 단열 변화 폴리트로피 변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관계식들을 풀어냅니다. PVT 관계식 절대일 공업일 내부에너지 엔탈피 그리고 출입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관계 또 비열에 대한 얘기 폴리트로프 또 지수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 연력학 2법칙과 관련이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변환 시 열 이동의 방향성과 비가역성을 명시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열 일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론과 저유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열 자정조가 저장조가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 그래서 정적 정합 등호 단열일 때는 당연히 엔트로피 변화라는 제로일 거고요. 폴리트로피 변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상태 변화에 대한 관계식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연력학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핵심이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정리를 해놓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합격을 하느냐 즉 연력학에서 가락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게 이런 면에 있다. 특히 학부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점 이수하면서 연력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정리해드리는 그 내용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9장의 동력사이클을 정리를 하게 돼요. 오토, 디젤, 사바데, 브레이튼 사이클에서 4가지 동력사이클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토사이클과 브레이튼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7장의 기체 유도음편에서 또 1장에서 4장까지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5장의 증기 부분하고 7장의 기체 유동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 또한 다 1장에서 4장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5장의 증기 그리고 7장의 기체 유동 이걸 바탕으로 해야 한 10장의 증기 사이클 랭킹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랭킹 사이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지 되겠고 이런 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압축기라고 언급되는 개방형 연륙학적인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 다루어야지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압축기에 대한 구조라든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압축기에서 압축기를 계산하고 압력의 변화라든가 온도의 변화 온도는 그렇고 최적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 그리고 그런 관계 압력과 최적의 관계 이런 것들 물론 온도도 변화하면 온도도 고려를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이상기체의 편에서 다 정리를 해요. 압축기로 압축하는 동작물질 자체는 이상기체라고 해서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8장 정리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리고 6장 혼합기체 부분도 정리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상가는 크게 지장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또 이제 냉동사이클 부분 이쪽에서는 또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선호 문제까지도 냉동사이클 부분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역학 과목 인데 재료 역학에 비해서 나오는 그런 계산형 문제라다가 이런 것들은 좀 적은 편이죠. 연력학에서는 개념을 묻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형 문제도 단답식으로 좀 복잡한 그런 유형이 아니라 간단한 이런 계산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만점 맞기가 쉬운 과목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또 메인 그런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목이 기계유체역학이에요. 기계유체역학 전체적으로 9장으로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1장의 유체의 정의 및 성질 중요하죠. 2종에서도 2, 3문제 정도 기초적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출제가 되고 있고 유체의 정력학 부분에서는 시그마 F는 이꼴 제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내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또 2,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전압력이라든가 부력과 관련 문제라든가 액주계로 해서 압력을 계산해 낸다든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상대평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대평형 운동을 풀어낼 때는 시그마 F는 이꼴 MA 유체가 유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시그마 F는 이꼴 MA 라고 하는 기본 표현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부터 다 여러가지 예들을 다 시험에 나올 만한 예들을 공식화해서 공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공식을 남기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런 가정 중에서 공식 유도라든가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쉽게 쉽게 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학은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들은 공식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내용 전개도 공식 전개도 제가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은 빠르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잘 안되는 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은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3장 유체 운동학에서는 시그마 F니까 MA다 이런 표현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속 방정식 최적류량 Q는 A분의 V라든가 전수도 해가지고 압력수도 플러스 속도수도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위치수도 Z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4장 유체 운동량 방정식 부분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예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다 그러면 넘어가더라도 패스하고 넘기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5장 점성 유체니까 점성력 점성력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하게 되죠. 전단 능력에다 전단 면적을 곱해서 점성력이 표현이 되는데요. 뉴턴의 점성법칙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성 유체 해서 3장에서 2장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커플해갖고 끌고 와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6장의 차원 해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출제되는 게 들쑥날쑥 했습니다만 요즘은 한두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는 내용도 몇 가지 안 돼요. 버킹함의 파이 정리라든가 상사법칙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나오고 있고 7장이 원간 손실인데 원간 손실수도 구하는 거 손실수도 HL은 감마찰계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주관 즉 파이프에서 발생되는 손실수도를 비합성 유체의 경우에 손실수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표현식이죠. 이런 표현식과 수정 베르노니 방정식 연속 방정식 이런 것들은 커플에서 푸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7장 원간 손실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2장이라든가 3장 5장에서 다루어진 내용들하고 커플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원형간 손실 같은 경우에 계산하려면 수력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줘야 되죠. 수력반경 접수기분의 유동단면적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데 비원형 단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푸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7장까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 8장의 개수로 유동이라든가 9장의 앞선 유동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선 유동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1장에서 나오는 정도의 내용으로 커버가 돼요. 마수라든가 음속이라든가 이런 거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1장에서 기본적인 유체의 성질로 해서 다루기 때문에 1장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유체 역학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 4과목 중에 유체기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과목은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죠.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해가지고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이렇게 유체기계 파트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유압기기 쪽에서 열 문제가 열 문제가 출제가 돼서 도합 20문제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유체기계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답형의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렇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유체기계의 정의 및 분류 부분에서 역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체기계는 대표적인 게 수력기계와 공기기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수력기계는 펌프와 수차 공기기계는 송풍기와 압축기 이런 정도로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에 대한 기본 원리 종류 특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2장은 펌프입니다. 펌프의 대표적인 종류는 원심범프가 되고요. 그 다음 축류범프라든가 사류범프라든가 3장에서 얘기하는 축류범프라든가 사류범프 이런 펌프들에 대한 내용을 2장과 3장에서 다루는데 축류와 사류범프보다는 원심범프가 중요하죠. 원심범프 중요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런 펌프나 다른 유체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현상이라든가 수격작용이라든가 또는 써징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수격작용 써징현상 맥동현상이라고 또 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원인과 방지법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공부를 압축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왕복범프 같은 경우에 왕복범프의 원리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차의 종류 수차의 종류에는 펠톤 수차라든가 프란시스 수차 프로펠러 수차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인 특성 용량 계산하는 거 펌프도 마찬가지죠. 계산형 문제들이 펌프나 수차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고 공기기계도 마찬가지로 공기기계도 송풍기 송풍기 관련해서 펜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익펜 이라든가 익형 펜이라든가 터보 펜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한두 문제 정도 충분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 7장 유체 전동장치라고 해서 한 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유체 전동장치의 구성요소 인펠라, 런너, 스테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요소라든가 그리고 기본 원리라든가 또는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유체 전동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유체 기계 어려운 감옥이긴 합니다. 유체 역학의 응용 감옥이기 때문에 어려운 감옥이긴 합니다만 개론 위주로 해서 개론 위주로 해서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충분히 10문제 중에서 많게는 7, 8 5, 6 이런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과목의 두 번째 감옥으로는 유압기기 유압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의 압력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유압기기라고 하는 건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얻을 수 있는 기계장치들을 유압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유압기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응용 감옥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에서는 7챕타로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유압기기의 개요 중요하죠. 전반적인 유압기기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핵심에 해당되는 중요 골자들을 일장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약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유압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장이 정리가 됩니다. 유압류에 대한 유압류이니까 기름이거든요. 동작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유압류와 관련된 문제는 1년에 시험이 3번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유압류의 종류, 특성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고 유압장치의 구성이 3장인데 유압장치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1장에서 핵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추가 정리를 해서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기회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필터라든가 여가장치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장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3장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핵심 유압정리를 해드리고요. 펌프 중요한데 유압펌프로 사용되는 것들은 유체기계는 주로 터보영 펌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유압기기 쪽에서는 용적형 펌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용적형 펌프의 종류로는 기업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가 있습니다.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펌프들은 또 수차하고는 반대 원리로 되어 있어요. 수차 수차하고는 반대 원리고 또 유압기기 쪽에서는 유압 모터죠. 유압 모터하고 반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압 모터에도 기업 모터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 이런 것들이 있고 특징도 유사하고 계산형 문제도 유사합니다만 원리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계산형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5장이 유압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일단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라든가 유량 제어 밸브의 종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게 했고요. 유압 작동기다 라고 하면 유압 실린더하고 유압 모터가 있어요. 유압 실린더 모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7장에 유압 페로 부분입니다. 유압 페로를 읽어내는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설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기호를 또 알아야 돼요. 유압 페로를 알려면 유압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유압 기호는 이거 한 문제 이상은 매번 나와요. 그리고 유압 페로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미터 인 헤로와 같은 속도 제어 헤로 같은 것들 방향 제어 헤로 라든가 속도 제어 헤로 라든가 압력 제어 헤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장하고 그리고 5장 7장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 이 부분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크게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잘 맞는 분들은 7, 8, 8, 9개까지 나오고 최소 못 맞아도 4, 5개 이상씩은 나와서 평균 정도 가까운 그런 점수들은 보통 나올 수 있는 감옥이죠. 4감옥의 유체기기나 유압기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또 잘 따라오는 분들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감옥이기도 해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면 70점에서 90점고 사이 때 점수들이 나올 수 있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감옥을 보는데 5감옥이 건설기기 일반 및 플랜트 배관입니다. 건설기기 일반이 열 문제가 출제가 되고 플랜트 배관도 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재는 건설기기 일반 1장, 2장 건설 플랜트 기계 설비 3장 건설기기 설비 재료 4장 플랜트 배관에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1장하고 4장이 중요합니다. 플랜트 배관 부분하고 건설기 일반 부분하고 건설기 일반 쪽에서는 건설기기들 같은 경우에 굴착기라든가 굴착기 그리고 운반 기계도 있고 적재 기계도 있고 그리고 또 세석기와 같은 이런 기계들도 있고 또 준설선도 있죠. 준설선도 있고 이런 큰 틀에서 일단 정리를 해요. 건설기계를 쫙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건설기 차량을 운반하는 방식에는 타이어식하고 무한기 도식이 있어요. 타이어식, 무한기 도식의 특징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들이 나올 것들이 있어요. 굴착기에서 굴착력을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이제 굴착기에서 작업량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계산식들 계산식들이 있고 그 다음 종류들이 있죠. 이런 또 굴착기의 종류들 쭉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딱 큰 틀을 딱 잡아놓으면 10문제 정도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6, 7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2장하고 3장 부분은 합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재료 기계 재료와 관련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재료들 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레스 강 구리 알루미늄 또 주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의 내용들이고 4장 플랜트 배관은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배관을 또 설비를 하다 보면 지지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지지 방법이라든가 또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배관이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속품에 부속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배관 작업을 할 때 강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동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구라든가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기계 종류라든가 공구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배관 작업이 끝나면 수학 테스트와 같은 그런 제대로 배관 작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해야죠 기밀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독을 하시는 겁니다 다독을 하시면서 저절로 머릿속에 좀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애우른 이런 감옥은 아닙니다 4호 감옥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 정리를 한 거를 다독을 해서 익히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우락에 등록을 해서 인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전공자지만 기초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기초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계산기를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계산기를 능숙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 좀 부족한 분들 이런 것들 또 기본적인 물리 같은 것들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드린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자들도 좀 참고하시고 본 강좌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5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죠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은 7과목인데 이런 1과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드려요 핵심 내용 공식을 무조건 외워라 이게 아니라 공식이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죠 또 그래야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식을 암기하죠 역학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본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기본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익히는 거죠 공식을 익히고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한 다음에 이런 과정이 끝나고 특히 이제 공식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 암기가 끝난 분들 70%에서 80% 정도 암기가 끝난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에 풀이를 들어갑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4년치에서 5년치 정도 내지는 뭐 3년치 정도 평균 최소한 이제 3년치 정도 이렇게 이제 풀어서 반복해서 풀어서 틀린 것을 한 번씩 더 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필기는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가진단이에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반드시 한 번씩은 체크하셔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해 준다면 무난하게 필기는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좌를 빠르게 보면서 내용 정리하는 데 힘 쓰시고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역학은 그렇습니다 역학은 그리고 기타 감옥은 여러분들이 좀 버겁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면서 감을 익힌 다음에 내용 정리를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너무 또 문제풀이만 해서 4, 5과목 준비를 하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정리는 해서 큰 틀은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들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준비하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본 강좌 때 또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